요렇게 남봉화를 얻은 다음에 바로 해고 요런식으로 아이템만 뺏어주는거고 이제 신용교에 가가지고 신용교에서 녹전기를 얻을 수 있는 상태가 됐어요 근데 그전에 돌아다니면서 다른 데서도 얻을 수 있는 책들을 다 얻을건데 이제 어디를 가볼까나 우선 배를 타야 되니까 여기서 배타고 신용교 쪽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대만게임인가요? 네 대만게임 맞습니다 1995년의 대만게임이에요 오늘은 정파스토리인가요? 아마 이거 제가 보기엔 4파 될거 같아요 정파 4파 신경 안쓰고 하고 있는데 아마도 4파가 될거 같습니다 아 부금이 중독성 있어요? 그래요? 아 오늘 다 깰진 몰라요 다 깰려고 일부러 일찍 방송 시작해서 많이 하긴 했는데 될지 안될진 몰라요 못 깰수도 있어요 워낙에 그 스토리가 길다보니까 자 여기가 신용교죠? 신용 그 드래곤볼에 나오는 신용도 아니고 무사히 성공했나? 흥 이용당할 뻔했군 눈치챘구나 욕정기는 니가 갖고 있지? 그렇다면 어쩔거지? 날 속였으니 단단히 각오해라 아 재밌어요?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이게 좀 고정게임이라는게 그 게임을 모르고 보면은 진짜 노잼인데 어 재밌다니까 다행이네요 자 여기서 피사건법을 써가지고 요 친구를 혼내줍니다 하철수에요 이름이 아 이연걸 그죠? 그 다음에 그 녹정기는 위소보 아니 그 뭐야 녹정기에서 위소보 역할은 또 주성치씨가 했었고 그 작품들이 다 등장을 하다보니까 이 게임에 그게 참 재밌어요 하하하하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뿜뿜님 자 올라와서 잡몹들 구양신공 요렇게 불태워주고 여기서 대기 이 하철수를 한번에 잡기 위해서 대기 커맨드를 좀 써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병력탄 병력탄이 많이 남으니까 요런것도 좀 써주고 요렇게 흙 좀 뿌려주고 490 남아있죠 와 저기다 쓰네 17 고정게임 하나 추천드리고 싶어요 네 어떤건지 한번 말씀해보세요 여기서 피사건법 그리고 전부다 이제 이 친구한테 몰빵 구양신공 위치가 아 저기다 썼으면 딱 좋았을텐데 아 32밖에 안되네 피사건법 그 다음에 여기서 내려가서 이 병력독법 아니 병력탄으로 요걸로 끝내야 되는데 어 죽었다 오케이 좋아요 딱 끝났네 환상수호전이라고 아시나요? 네 알긴 알아요 근데 엔딩을 보진 않았었고 그리고 추천도 몇번 받았었어요 아직까지는 방송에서 안했었는데 네 초시공 영웅전설하고 윈드판타지 택틱스 어 호비가 또 HP가 없네요 호비가 자꾸 죽으니까 요번 전투에서는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쪽 사이에 빠져가지고 좀 떨어져 있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범위형 공격이니까 요런식으로 한번에 두마리 쳐주고 피사건법 네 아직 쌓여있는 게임 많아요 그래서 추천을 해도 어 한참 걸려요 77 환세이담 해보셨나요? 네 해봤어요 근데 방송에선 안했었어요 왜냐면 그 조작법이 안좋아서 자 이거 막타를 피사건법으로 치긴 좀 아까운데 그 다음에 평타 21 데미 진짜 안나온다 23 남아있고 와 200짜리가 있네 이거 구양신공으로 그냥 죽여버리고 200짜리는 우리 이소룡이 요렇게 마무리 좋습니다 황룡 요렇게 구양신공이 5급됐구요 이소룡 피사건법 드디어 9급됐습니다 이제 하나 남았어요 하나 녹전기 획득 다시 말을 걸면 요렇게 점점점 네 용의기사2도 방송에서 했었습니다 요렇게 신용교에서 녹전기를 얻었구요 다른 책들을 찾으러 가야되는데 다음으로는 이제 슬슬 좀 센 전투를 할거에요 보스급 애들이 막고있는 그런 전투를 할건데 여기서는 뭘 해줄까나 아 이름이 기억이 안나요 아 맞아 천룡팔부 이제 슬슬 그 개방의 교주를 이길 수 있을정도가 될거에요 여기서 천룡팔부를 잠깐만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개방에 요렇게 오면은 이 개방이라고 하는 문파는 거지들의 문파에요 보시면 거지들이 있잖아요 와 거지가 많군 동전이 모자란데 어쩌지 요렇게 우리 주인공이 또 도발하죠 우린 구걸하지 않아요 지폐 때문에 모인겁니다 거지들이 많은거 보니까 개방이 아닙니까 맞쏘 개방 무림 제1방으로 제자수가 가장 많다던데 개방의 영웅들을 사귈 수 있다면 큰 영광이오 고맙네 이곳 방주를 만나게 해주겠소 영웅 호걸만이 방주님을 만날 수 있다 어떻게 해야 영웅이죠 말해봐라 개방의 타구진의 위력이 강하다고 들었는데 한수 겨뤄보고 싶소 요렇게 개방의 거지들과 전투를 합니다 이 개방이라고 하는 곳은 아 곳은 그 거지들을 모아다가 문파를 만든 곳이기 때문에 문파의 그 제자수가 제일 많아요 왜냐면 그 갈 곳 없는 사람들이 다 개방의 제자가 되기 때문에 요렇게 문파에 사람이 굉장히 많은 곳이긴 한데 별로 강하진 않습니다 평소에 먹을 거를 잘 못 먹어서 그런지 그렇게 썩 강하진 않고 그냥 적당히 상대해주면 적당히 죽습니다 고양신공도 뿌려주고 피사건법 써주고 아 네 맞아요 여기서는 그 전전교주로 나와요 전이었나 전전이었나 기억이 안나는데 아마 전전이었던 곳일거에요 개방적인 곳이네요 개방적인 곳이에요 여기다가 고양신공 뿌려주고 올라가서 다시 한번 피사건법 써주고 다시 올라가서 여기서 아이고 아이고 아하이 이상한데다가 이상한데다가 법을 날렸네 네 맞아요 정보문파에요 그래가지고 그 묵향이라던가 그런 소설들만 봐도 개방이랑 그 다음에 무형문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김용시의 소설이 아닌 소설들도 봐도 이렇게 개방이 항상 정보력에 있어서 최강의 문파 그런식으로 나옵니다 가서 요거 잡아주고 어 호비가 병력비급에 성공했고 개방의 타구진을 깨다니 무공이 강하군 교방주는 안에 계시오 반갑게 맞이할겁니다 라고 하는데 교방과 싸워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세이브 난나나나나나 묵향은 게임은 그 온라인 게임 한번 나왔었는데 망했죠 교방주 소문에는 개방이 천용팔부로 갖고 있다는데 사실이오 맞다 빌려주겠습니까 내 미래와 연관된 책입니다 개방이 절기를 아는가 개방의 강룡 18장은 위력이 강하다고 들었죠 맞다 개방은 용자와 인연이 깊기에 조상님께서는 천용팔부의 책을 보물처럼 간직하셨지 난 개방의 방주권을 어찌 외인에게 보물을 내주겠나 그럼 대결 방법은 있네 천용팔부의 원주인이 개방이 아니니 개방의 규칙에 따라서 강룡 18장을 이긴다면 개방의 보물을 가질 자격이 생기지 그렇다면 자네가 날 이길 수 있다면 당장이라도 천용팔부를 천용팔부를 내주겠다 결정하면 말을 하게 라고 하는데 여기서 맞짱 뜹니다 요 전투가 어려운게 뭐냐면 이소룡 혼자 싸워야되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빡십니다 대기 아 네 철 덜든 놈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오우 갔다오셨네요 아이고 아 자동 아니야 자동 자동 아니야 자동 아니야 잠깐 스탑 스탑 잠깐만 잠깐만 안 멈춰 어 됐다 아 아 자동을 잘못 눌러가지고 아이고 철 덜든 놈님 어 절 아유 발음이 안되는데 철 덜든 놈님 200개 감사합니다 어 갑자기 200개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어 다시 한번 200개 너무너무 감사하구요 어 앞으로도 재밌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아 신혼여행 선물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교방의 강룡 18장이 되게 아프긴 한데 그치만 피사건법엔 못 이깁니다 피사건법은 거시기를 희생하면서 얻은 무공이기 때문에 요거엔 이길 수가 없죠 어 다시 한번 철 덜든 놈님 200개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소협의 무공은 입신의 경지에 이르렀군 천용팔부로 가져가게 교방주 대단시오 요렇게 천용팔부로 얻었습니다 아무리 무공이 세더라도 이 어 중요 부위를 희생하고 얻은 무공에는 또 이길 수가 없죠 여기서 나가려고 하면은 묘용복이 막는데 묘용공자 무슨 짓이오 오늘 무리민들 앞에서 교봉의 신분을 막아야겠다 고용공자 고용공자 그만 회개해요 흥 넌 책을 얻었지만 난 뭐냐 내 어깨에 많은 희망이 있다 내가 말리겠다 네 이소룡 고자 맞아요 거세했어요 여기서 휴식 이 친구는 되게 약합니다 교방에 의하면은 아니 그 비하면은 되게 약해가지고 잡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휴식 한번 대기 한번 휴식 한번 요렇게 올라가서 그냥 적당히 피사건법 두번 써주면 죽을거에요 죽을거에요 아마 한번 두번 요렇게 피사건보 수련 성공 드디어 10급이 됐습니다 드디어 피사건보가 10성 대성을 했는데 이때부터 데미지가 엄청나게 높아집니다 살려줄테니 모든걸 포기하시오 안그러면 흥 왕랑자 모용공자는 떠났는데 왜 여기있소 아 오빠는 나라 수복의 꿈에 젖어 미쳤어요 모용가문은 대대로 대형국의 황자가 되는 꿈을 꾸었으니 오빠를 탓할 수도 없죠 몇백년 동안 내려온 꿈을 어찌 하루아침에 깰 수가 있겠어요 오빠는 나쁜 사람이 아닌데 황제의 꿈에 빠져서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죠 왕 낭자는 줄곧 공자를 사모하지 않았소 오빠의 마음속엔 나라의 일이 가장 중요할 뿐 사랑의 감정은 없어요 낭자 오빠가 정신을 차리도록 잘 말해봐요 탕공자 난 바보 같아요 당신은 좋은 분인데 난 날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이가 누군지 오늘 해야 알았어요 미인의 마음을 미인의 마음을 얻은 걸 축하드리오 두 분은 어떡할 거요 무량산에 나와 똑같은 조각상이 있다니 구경하러 가보고 싶어요 그럼 몸조심하시오 형제도 조심해 요렇게 단예랑 왕어원이 잘됐습니다 모두들 짝을 찾았는데 난 모람 아 헛생강 말고 가자 요렇게 헛생강 말고 가자 이게 명답이죠 주변 사람이 다 짝이 되건 뭐던간에 우리는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헛생강 말고 갑시다 요렇게 천용팔불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10성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아이템을 바꿔야되는데 우선 병력광도 요거를 이소룡왕한테 아이고 아직도 상태가 뭐가 문제야 검술이 낮아서 그런가 검술이 44밖에 안되네 왜 이렇게 낮지 요 상태에서 일단 병력 도법부터 배워주겠습니다 아이템 중에 병력 도법 요거를 이소룡 아 잠깐만 검술이 50이 안되선가 자질이 50이 필요한건 알겠는데 그 다음으로 필요한게 검술이었나? 저 혹시 그 병력 도법 배우는데 필요한게 검술 50이었나요? 자질 50은 알고 있는데 검술인가? 아 이게 조금 모자른거 같아요 그래가지고 다른거를 배우면서 저걸 떼워야될거 같은데 이거를 호가 도법 같은걸로 올려야겠다 호가 도법 호가 도법 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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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딨니 현철건법 이걸 배울까? 뭘 배우면서 저걸 떼워야되나 현철건법을 올려줍시다 요걸 배우면서 검술 기법을 올려서 병력 도법을 배울 수 있는 상태까지 끌어올려야겠네요 아 이런 그래도 피사건법이 10급이 되었으니까 그나마 다행이죠 근데 맞나요? 맞나? 50 맞나요 여러분들? 혹시 의천도룡기 외전 잘 아시는 분? 50이 맞는지 지금 애매한데 제가 아 모르겠네 이제 숭산파 한번 가보겠습니다 숭산파 난 나나나나 숭산파에 가면 전투가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어 숭산파를 가지 말자 우선 무당파부터 갑시다 무당파 가서 레벨 좀 올리고 그 다음 숭산파를 가겠습니다 이렇게 무당파 무당파에 왔구요 요사람 장산봉인데 장산품 태사부님이신가요? 인사드립니다 그렇소 태사부님을 뵙게되어 무한한 영광입니다 태사부님 정통무술을 길이 빛내어 백성들의 존경을 한몸에 받고 계시죠 과 자네 말이네 자넨 어디 출신인가 말하셔도 모를 겁니다 전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 다른 세계에서 왔어요 여기서 일어난 일들은 전설로만 듣고 있었는데 눈으로 직접 체험하니 감회가 깊군요 젊었을 때 각원사부와 기인을 만났는데 그분이 한 말과 똑같군 저도 그 사람 얘기를 듣고 오게 되었습니다 내게 도움이 되는 어떤 물건을 찾기 위해서죠 혹시 잭이 아닌가 14천설 아시나요? 그럼 책들의 행방도 알고 계십니까? 노부는 강호의 일에 관여되지 않아서 모른다네 무슨 일로 찾는거지 그 책들은 내 미래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강호인들은 무공비급으로 착각하여 서로 빼앗는 와중에 유실되었죠 하지만 사람들이 착각한 것입니다 그 책들은 결코 무공비급이 아닙니다 이렇게 명리를 위해 절세 고순한 명성에 연연한 세인들이 실로 한심스럽다 요런 말을 하는데 장상풍이란 사람은 굉장히 실세에서 벗어나 있는 아주 좋은 사람이죠 네 아 검술 50 자질 50 오케이 알겠습니다 어 60인가? 아 50? 아 그래 알겠습니다 그럼 6만 더 올리면 되겠네 다른걸 배우면서 6만 올리면 되겠네 강호가 있는 한 싸움이 없다는건 불가능해요 무설한 무공을 당는 것보다 마음의 수양을 쌓는게 더 중요하네 승리를 향한 욕망을 버리고 의여심을 안고서 약자를 돕는 데 써야만 진정한 무인이라 할 수 있지 지금 각 어 지금 하신 말씀 각골 명심하겠어요 차는 괜찮은 제 목이군 나와 무수를 겨루지 않겠나 아마 도움이 될걸세 하라던 바입니다 지도를 받을 수 있다니 무한한 영광이죠 요렇게 싸울 수 있게 됩니다 이 친구 장산봉을 때려잡으면서 경험실 올릴 수 있는데 태극검 얻으셨나요? 아뇨 아마 못 얻을거에요 그.. 나쁜 짓을 많이 해서 휴식 대기 여기서부터 시작 피사검법이 10급이 되었기 때문에 데미지가 요렇게 300이나 뜹니다 어마어마하죠? 삼봉이가 왜 친구인가요? 친구 아니에요 요렇게 현철검법이 수련 성공이 됐는데 어.. 무술의 경제가 깊어서 특별히 가르칠게 없군 라고 말을 하는데 근데.. 잠깐 요 상태에서 이소룡을 보면은 검술기법이 하나 올랐잖아요 요런식으로 이 현철검법을 통해서 검술기법을 50을 찍어주려 생각인데 아.. 이거 어느 세월에 올리남 요렇게 뒤로 돌아오면 비밀길이 있습니다 요 비밀길이 어렸을땐 몰랐는데 요런게 있더라구요 그 다음에 여기서 좀 더 올라가면은 위쪽에 있는 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요렇게 와서 이쪽에 진무검 근데 여기에 들어왔다가 빠져나가지 못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럴땐 진짜 좀.. 끔찍한데 어쨌든 길을 잘 찾으면 저렇게 뒤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자 오신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재밌게 보고 계시다면 처음 오신분들 즐겨찾기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구요 그리고 업버튼 한 번씩만 다들 눌러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금 경험치가 한참 아니 경험치라기보다는 검술기법이 한참 모자르기 때문에 요 상태에서 그 송산파에서 전투를 하면서 레벨을 좀 올리려고 왔는데 미안하오 지금 바쁜 일로 외인을 받지 않소 무슨 큰일이 있습니까 다음달 보름에 사문파와 장문일을 조빙하여 오악합병일을 의논할 거요 그렇군요 용무가 없으면 가시오 라고 하는데 어.. 뭔가 안했구나 나 나 뭐 안했지? 오악파를 내가 다친 거 같았는데 뭔가 모자른가 보네 화산파 갔었고 다 갔는데? 이상하다? 어 나 다 갔는데? 항산, 형산, 태산, 화산, 숭산 태산파를 안갔나? 이상하다 오악건파를 제가 다 갔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 모자른 거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다시 아 맞다 호비 좀 버리자 여기서 호비 좀 버리겠습니다 호비 좀 빨리 버려야지 호비가 지금 224 오케이 여기서 의류 좀 하고 다시 채우고 다시 다쳤네요 요 상태에서 호비한테 좋은 갑옷을 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물품중에 이 연이갑 이게 방어력이 높거든요 요거를 호비한테 주고 요 상태에서 호비로 한번 쳐보겠습니다 묘인봉집 묘대협 아 아니구나 약을 안줬구나 여기서 묘인봉한테 어 요거 아니지 요거지 묘인봉 안해독약 요렇게 묘인봉의 눈에 독이 걸렸는데 고걸 해독해주는 그런 약인데 요걸 발라주면은 기분이 좀 어떻소? 음 좋아졌다 소엽 고생 많았다 묘가에서 필요한게 있으면 얼마든지 가져와라 독수약왕은 독의 대가일 뿐 아니라 의술도 훌륭하군 그는 죽었고 해독약은 그의 제자가 만든 거요 난 야광과 충돌이 있어서 야광을 찾아간다는 말을 듣고 그래서 가지 말라고 권고했다 무슨 일이오? 여태 나 자신도 명확히 모르는 일이지 18년 전 난 실수로 친구에게 독 묻은 칼로 상처를 입혔지 독이 강해서 독수야광과 관계되어 있어 있다 싶어서 그에게 연애물을 묻고자 찾아갔다 허나 그가 부인하면서 그 사람이 싸우게 되어 염기 같은 소인배에게 당했소 그때 우리는 금 선생의 은혜를 입었네 그래서 우린 선생의 도난당 책을 찾으려 했다 우린 한권씩 찾았는데 상대방의 책을 빼앗아서 돌려주려고 했었지 허나 우리가 우리 둘다 강호에서 명성이 꽤 있는지라 누가 더 강한지 승부를 겨루고 싶어서 무술 대결을 하자고 했다 호가 독법과 묘가 독법 중에 누가 위인지 말이다 오해가 빚은 결과군 모든 게 염기의 수작이었다 이제 더 이상 악행을 저지를 수 없을 거다 그럼 우리 호가 독법이 묘가 독법보다 약하여 부친이 죽었단 말이오 아쉽게도 그때 내가 호일도를 찔렀을 때 나도 상처를 입었다 내 칼에 독이 묻었기 때문에 네 부친만 죽은 거다 그러니까 누가 진정한 승자인지 아무도 몰라 이제 내가 장성했으니 호가 독법을 익혀서 나를 물리쳐라 호가 독법을 빛내는 게 부친에 대한 나의 도의이기도 하다 필요하면 비오외전도 가져가라 호가 독법을 연마하면 언제든지 찾아와라 요렇게 묘인봉과 싸울 수 있는 상태가 되는데 문제는 호비랑 묘인봉이랑 혼자야 1대1로 싸워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요 상태에서 세이브를 하고 한번 붙어보겠습니다 레벨이 조금 더 필요한데 될까 모르겠네 암걸리는 호비 다이다이 여기서 병력탄의 범위를 좀 보고 이거를 이동을 요렇게 하면서 멀리서 최대한 아유아유 자동 눌뻔했다 큰일날 뻔했네 최대한 멀리서 요 상태 요 상태에서 대기 한번 그 다음에 이동 한 칸하고 물품 병력탄 요거 한번 쓰고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네번 이동하고 대기 요 상태에서 다시 한번 병력탄 쓰고 하나 둘 셋 넷 여기 가면 맞을 것 같은데 여기서 대기 아 아 맞네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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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어 살았다 두방까진 버티네 그래도 다시 한발 쏘고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칸 가고 대기 아 아 회복하네 그럼 나도 회복이다 다시 천양 단속료 회복하고 대기 요 상태에서 다시 병력탄 이전투에서 쓰기 위해서 호비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병력탄을 만들었습니다 열심히 두번 때리고 125 아 짜식이 말이야 계속 회복하네 다시 병력탄 한번 이전투는 그냥 무조건 암기가 답이에요 대기 여기서 데미지 90 이상 두번 뜨면 되는데 한번 84 되게 애매하게 뜬다 90 84 야 6을 또 남기냐 아 대기 요건 요건 좀 글렀고 다시 나도 채우고 물품 그 다음에 이동해서 대기 다시 여기서 또 병력탄 요가도법대 암기 하하하 하하하 아 인정 묘가도법대 호가도법이 아니고 묘가도법대 암기 진짜 그러네 병력탄 104 자 이렇게 하다보면은 아이템이 다 떨어집니다 저친구의 아이템이 떨어지는 순간 이제 끝나는거죠 다시 병력탄 아 어렸을때 해보긴 했어요 근데 다 깨진 못했었어요 그것도 대기 요기서 두번을 좀 데미지를 잘 넣어야 되는데 80 이상 78 아마 죽을겁니다 73 오케이 됐다 요렇게 드디어 호비를 떨궈낼 수 있습니다 아 호비 진짜 데리고 다니면서 지긋지긋했는데 무공이 강하니 부친도 안심할거다 어서 나를 죽여서 원화를 갚아라 가자 이미 난 원화를 갚았다 그래야 돼 형님이지 가기 전에 냉월 보도와 이 책을 가져와라 어려움을 만났을때 해결해줄거다 냉월 보도 비후외전 야호 비후외전을 찾았다 요렇게 드디어 비후외전을 얻었습니다 치방장 보도 요런것도 주워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 책들도 쭉 얻으러 가야되는데 책이 아마 지금 현재 한 5개 정도 모였을거에요 남은 책이 몇개 안남았을건데 그나저나 문제는 지금 오아권파 중에 한쪽이 어딘가 안 뚫렸거든요 제가 보기엔 여기를 안싸운거 같은데 아니 싸운거 같은데 나 다 싸운거 같은데 이상하다 태산파? 어? 아 여기 안갔네 오아권파 중에 제가 태산을 안갔네요 옛말에 태산에 오르면 천하가 작아보인다고 했는데 정말 맞쏘이다 맞는 말이오 태산파를 장시한 이래 제자가 되겠다며 찾아온 인재가 푸지기수였소 소엽도 스승을 모시러 온거요 하하하 스승을 삼어? 당신이 날 스승으로 삼는다면 말이 되겠군 오늘은 기분 좋으니 특별히 선심써서 그대를 제자로 삼겠다 건방진 놈이군 뭘 믿고 큰소리 치는지 시험해보마 상대 주지 이렇게 여기서 뚝뚝 갱판을 칩니다 이소룡은 굉장히 이상한 녀석이에요 정신이 좀 이상합니다 자 현철검법 쓸건 아니지만 일단 배웠고 야 400뜨네 좋다 잘 뜬다 이소룡 인성 그죠? 인성이 이상한 게임이에요 황룡은 어떻게 영입하나요? 영입 못해요 이거 이거는 에디 트루는거에요 황룡은 요렇게 뚫고 가면은 요사람과 싸울 수 있는데 무슨 일로 태산이 왔으니까 그대 제자가 당신을 사부로 사물하기에 실력을 구경하러 왔다 말버릇 건방지군 버릇을 고쳐주마 맥주 한잔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요렇게 태산의 장문이는 저렇게 한방이면 죽습니다 굉장히 약해요 자 요거 피사검법 처리해주고 아하하 장무기가 성형한거 아 구양신공도 좀 빨리 올랐으면 좋겠다 이게 올라야 범위가 좀 강화되는데 음 이쪽 가서 현철검이 지금 범위가 오케이 딱이네 요렇게 현철검법이라고 새로운 검법을 배웠습니다 요거 다 태워주고 피사검법 잡고 469 데미지가 끝내주죠 현철검법 3급 그리고 황룡 승급 죄송하오만 그대는 날 가르치는 실력이 없는거 같소 흥 마교놈아 여러말말고 어서 날 죽여라 사부가 될 자격이 없을 뿐인데 왜 죽여야하지 오늘 안 죽이면 오악이 연합하여 너가 동방불폐를 흙목에 해서 죽이겠다 태산 18반 이 녀석이 쓰던 무공이에요 근데 별로 안좋습니다 요렇게 템 다 털어주고 이제 오악 권파를 다 처리를 했기 때문에 숭산파에 가면은 합병 이벤트가 있을거에요 고 이벤트를 통해서 어 그 뭐야 병력 도법을 익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검법이 검술기법이 아직도 45에요 아 이거 안되겠다 도법을 하나 익힐까? 너무 안오르는데 도법 뭐가 있을까 역시 호가도법을 익혀야되라나봐 검법이 너무 안올라서 호가도법 호가도법 여기있다 호가도법을 이소룡에게 잠깐만 주겠습니다 어차피 쓸 스킬은 그 피사검법이랑 병력 도법 요렇게 두개밖에 없기 때문에 태극검은 못받아요 이미 그 글렀어요 이소룡의 인성은 이미 글렀습니다 아 맞다 호비 이제 탈퇴시키겠습니다 호비 빼고 요렇게 황룡과 이소룡의 모험으로 어 다니도록 하겠습니다 도술 말고 도법 말고 보시면은 여기 검술 저 검술이 필요해요 근데 검술이 도술이긴 하죠 검도 요렇게 가고 그 다음에 여긴 어디 나는 누구 난 난 어 여기죠 여기가 송산인데 여기서 확실히 스탯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스탯 다 올리고 아 이소룡 하면 야구권 맞아요 왜 이렇게 시끄럽지 오늘은 오하 권파가 합병하는 날이다 잡상인은 가거라 그런 큰일에 내가 빠질 순 없이 비켜라 가지 않으면 가만히 있지 않겠소 맘대로 해라 요렇게 이소룡의 인성 굉장히 멋진 인성 최고의 인성 아 유부녀와 단둘이 떠나는 여행 하하하 그렇긴 하네 네 곽정이라고 하는 최고의 남편이 있는 그런 유부녀죠 굉장히 강한 어 한 칸 모자르네 아이 이런 아 아 광풍도법 네 네 피사건법 데미지가 굉장히 무식하죠 말이 안되는 어 여기보다 저 위가 낫겠다 요기 저 구양신공이라도 좀 많이 올라야 그래야 잠 못잤는데 훨씬 편해질텐데 아 황룡은 곽정의 부인이에요 개방의 전대교주기도 하면서 곽정의 부인 아 곽정도 멍청해서 좌우호박을 근데 곽정은 멍청한거 같진 않은데 어떻게 좌우호박을 배웠을까 멍청한가 진짜? 곽정의 그 소설 설정이 머리가 나쁘다는게 있었나요? 제 기억엔 소설에서 곽정이 머리가 나쁘다는 부분은 없었던거 같은데 게임에서는 좌우호박을 갖고 있단 말이죠 요렇게 이소룡 호가도법 성공했고 부양신공이 6급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상태를 잠깐 보면은 이소룡의 검술기법이 49에요 되게 애매하다 이거 여기 들어가면 경험치 되게 많이 오르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는 이렇게 하면 안되겠고 올라가서 이럴때 필요한게 주백통이죠 주백통을 때려가지고 저걸 좀 찍어야겠네요 주백통을 때려서 어 저거를 50을 찍은 다음에 그 다음에 병력도법을 장착을 하고 저기서 5연속 전투를 아니 5연속이 아니죠 4번이지 4연속 전투를 하고 그걸로 병력도법을 왕창 익혀야겠네 그게 훨씬 빠를겁니다 여기서 아 우둔하다고 많이 언급을 해요? 어 그래요? 곽정이 바보였구나 나 처음 알았어 곽정이 바보였구나 그렇군요 어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레벨이 모자랄때는 언제나 주백통이죠 모래를 범하죠 어 황룡도 데리고 갈까? 황룡 필요없을거 같긴 한데 여기서 우선 주백통의 그 무식한 공격을 한번 버텨야 합니다 그래야 주백통이 아이템을 못쓰게 하기 때문에 올라가서 아 그러고보니까 맞아 호비가 잠깐 끼고 있었던 현철검을 아니 현철검이래 그 갑옷을 다시 주인공한테 입히는거 깜빡했다 피사검법 요렇게 하고 설마 이거 안죽나? 죽어라 아 어 근데 도망 안가네 역시 주백통은 무식해 다시 피사검법 요렇게 이소룡이 호가도법을 배웠기 때문에 올렸기 때문에 아마 어 50이 되었을겁니다 요 상태에서 상태 어 53이 됐죠? 요렇게 여기서 이제 병력도법을 드디어 드디어구나 병력도법을 우리 이소룡에게 장착키켜주고 광도도 병력광도 병력광도 병력광도랑 병력도법은 절대 같이 써야되죠? 그 다음에 음 아 맞아 갑옷 이 연희갑을 이소룡 요렇게 해주겠습니다 자 요 상태가 됐으니까 이제 그 숭산파에서 5대 장문인들을 때려잡으면서 경험치를 폭업할 수 있을겁니다 요 상태에서 숭산파로 갑시다 나란 네 곽정은 영웅이죠 거의 뭐 곽정은 거의 뭐 영웅